꼽혀서 홀수가 되면 abc는 뭘 거 같애 3개다 3개 다 홀수죠 그러면 abc가 홀수 홀수 홀수인데 20보다 작은 홀수가 몇 개 있어 그래서 홀수 10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같은 거를 뽑아도 되죠 중복이 되네 순서는 뽑으면 abc 자동 결정 되죠 조합이네 10개 중에서 몇 개를 3개를 12시 3 120 5 6 7 8 9 10